MC봉킥부터 갑니다 타이프를 본 지 일주일이 지났어 8분 남았다고 우리 죽는 거 아니야? 아파도 아파도 죽는 거 같아 우리 죽을 수가 없어 우리 살았어 살았어 깼어 우리 살았어 조용히 빼주세요 하시라 마무리를 야 TV꺼야 이걸로 TV꺼 울렁 안하고 인마 마무리는 이거야 남의 삶의 깨들 본전 내 삶의 깜빡 내 삶의 깨끡 내 삶의 깨끡 우리 회장의 깨끡 우리 회장의 깨끡